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야외에서 진행됩니다.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만큼은 우리의 날이다. 생각보다 어려워 찾는 게 진짜 불안해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다 덱스 찍겠다고 손들어. 이거 덱스를 못하겠네. 왜 그런 건지 잘 이해는 안 돼. 덱스 팔에 찍는 건 정말 싫어. 덱스 팔에 찍는 건 정말 싫어. 아 왜 나야. 덱스 먹으라고 했어. 덱스. 제가 전부를 버렸어요. 봤어. 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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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